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으로 지칭되는 문건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의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진영 변호사가 법조인 시각으로 자신이 직접 본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그동안 파문을 일으켜왔던 장성철 정치평론가와 180도 다른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문건을 두 사람이 본 것 같은데 정치평론가의 평가와 변호사의 평가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해 왔던 것처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란 그런 문건을 여러 사람들이 봤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자신의 발선을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걱정하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왔던 자에 바로 장진영 변호사가 용감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란 그런 문건은 지라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x파일에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만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장진영 변호사가 직접 본 자칭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입니다 6월 20일 오후 cbs라디오의 김종대의 뉴스업에 생한 인터뷰를 전체 재조정에서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찌라시 수준이었다 장진영 변호사 주장입니다 저도 이제 그 x파일이란 것을 봤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또는 송영길 당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자료하고 같은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하여튼 돌아다니는 그걸 받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우리가 소위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그런 문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내용들은 대부분 장모나 배우자 안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윤 전 총장과 관계가 되기 이전의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개론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가 보건대 그래서 윤석열 총장하고 그 내용하고 엮으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방해를 했다든지 또는 무마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풍설을 가지고 지금 압도적인 대선 후보 1등을 낙마시킨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 공격을 하면 말이죠 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장성철 소장이 상당히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해설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장진영 변호사 핵심 메시지는 장성철 소장의 표현에 문제가 많다 장진영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장성철 씨가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장성철 씨는 윤석열 전 총장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들다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리려면 굉장히 정확한 팩타 사실 그리고 증거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자료를 들이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가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소위 정치공작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공작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때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에 국한된 얘긴 합니다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러면서 징계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행정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무복귀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의혹자료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요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 방에 보낼 만한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도 차고 넘친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과연 지금 야당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현직의 수사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자리에 있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파일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진영 변호사의 주장을 좀 풀었으면 소위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든 윤석열 전 총장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송영길 당대표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핵심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날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가전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든 공적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알지 않습니까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도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한 방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 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걸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진영 변호사가 법률가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들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정치공작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장진영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있으면 터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차곡차곡 모은다 언제까지 모을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또는 정치공세 음모론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장진영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장성철 소장 처음에 영 안 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끝난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강한 글을 자신의 sns에서 올려 가지고 아주 큰 파장을 그러면서도 어제 보니까 전혀 뭐 그런 입수갱이라든지 이런 분을 밝힐 의향이 없고 자신은 선의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 몇몇 방송에 출연해 간 걸 보니까 앞으로도 반성하거나 또 유감표현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크로책이 되는 거죠 장진영 변호사가 꼭 같은 문건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대개 돌아다니니까 비슷한 문건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법률가가 완전히 다른 시라티지 투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대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운명과 관련되거나 또 국민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장진영 변호사 이야기가 100번 오른 거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안 된다 자기가 본 것은 다 개론 이전에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불과 1일 사이에 다 밝혀지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장진영 변호사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그래도 잘 정언해줘서 크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